남자가 하늘을 날면 멘붕 그게 왜 멘붕이야? 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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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폴가이즈 VS 아들 개그로 웃기기 폴가이즈는 어떤 거? 1등? 아들 개그는 웃기면 얼마야? 조건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둘 다 만원? 야 폴가이즈 1등 만원? 전화 미션 만원? 야 너무... 이런 영상이 이런 금액까지 잠깐만 더블? 제곱인가요? 혹시 만원 곱하기 만원? 아니 그럼 아들 개그 해서 웃기기 하면 2만원 받는 거야? 아들 개그 웃기기? 이거 미션의 난이도 체계가 좀 큰데? 잠깐만 세 명? 경철아 아들 개그 웃기기 미션 한 명당 만원 해도 내가 할까 말까 하는 거야 에? 탐가를 그냥 후려치다 못해 그냥 후두를 펴가지고 뭐지도 안 나겠어 오케이 일단 한 명부터 해볼게요 네 방송 중인데 어 나 밥 먹으러 왔어 이거 웃기면 웃어도 돼? 그 남자가 하늘을 날면? 남자가 하늘을 날면? 어 멘붕 아 진짜 웃겼는데 아 진짜 잘 당한 오케이 고맙다 자 아니 어렵지 않아? 멘붕으로 다 끝낼 수도 있어 사실 어 나도 방송 중인데 그 이거 내가 개그를 칠건데 웃기면 웃어도 돼? 웃기면 웃어도 돼? 어 안 웃기면 안 웃어도 돼? 그치 그치 매가 싸우면? 매가 싸우면? 어 뭐야? 워매 그치야? 가능해 걱정하지마 여보세요? 어 주둥아 내가 지금부터 아들 얘기할 건데 웃기면 웃어도 돼? 어 어 매가 싸우면? 워매 엿 하하하하하 남자가 하늘을 날면? 남자가 하늘을 날면? 멘붕 멘붕 흫흐흐흐흐흐흐흐흐흐하핳 아유 흐그랫 아유 즐거운 추석 보내? 어 이거 뭐 어렵지가 않아서 사실 보자... 네 마로님 이거 제가 드립칠건데 웃기심 웃으시면 됩니다 남자가 하늘을 날면 멘붕 오케이 웃겼죠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네 추석 잘 보내세요 아니 얘들아 그게 아니고 멘붕 좀 웃겨 원래 만원은 안해줘요 이것도 옆에서 방송중에 남자가 하늘을 날면 남자가 하늘을 날면? 그게 왜 멘붕이요? 매가 싸우면? 작가님이 싸우면요? 매 매 하늘을 낳는 매 매가 싸우면? 워매 워매? 워매가 뭔데요? 워이 무슨 뜻인데 그래 그러면은 음식점에 카레가 있는지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할까 카레와 아리마센까? 카레 있어 왜요? 오 내가 빡칠 뻔했어 그건 있냐고 물어보는게 아니라 카레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걸 카레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거잖아 여보세요? 작가님 설명을 해주세요 야 볼펜이 노래를 부르면? 볼펜이 노래를 부르면? 볼펜이 어떻게 노래를 불러요? 펜싱 왜요? 여긴 노래 여보세요? 볼펜이 노래를 부르면 펜싱이 아니라 펜싱은 볼펜 노래잖아요 펜싱이 굳이 따지자면 노래를 부르는거 아니에요? 야.. 남성 동성애자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쿄어 형형색색 보라색이에요 퀴어 대표색 보라색 아냐? 아 무지개색인가? 아 컨텐츠 중이라고요? 이봐요! 이 컨텐츠를 할 땐 상대의 방송 상태를 확인해주는 게 기본 아닙니까? 아 미안하다 자이야 근데 자이야 남자가 하늘을 날면? 멘붕 뭐 대충 나름 성공한 거 아닌가요? 그 말을 전하려고 전화한 거야? 그래서 경 여보세요 발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은? 바리스타 그리고 또 뭐 있어? 그 정도야 그거밖에 없어? 남자가 하늘을 날면 멘붕이고 매가 싸우면 워메고 발이 빛나는 사람은 바리스타야? 응 너가 괜찮다고 하면은 설탕이 잡혀간 이유는 단죄고 컴퓨터 메모장에서 가장 따뜻한 부분은? 열기고 선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해산물은? 전복 옛날 문서를 영어로? 구글 숫자를 잘 못세는 망은? 세조 어 그 정도 이거 왜 그래? 아니 이게 추석이기도 하고 해서 재미있는 농담을 덕담처럼 주고받는 컨텐츠를 하고 있었어 너 나트륨관룸 기호 뭔지 알아? 아니? 잘하네 5분간 2응 들어간 단어 쓰지 않기 만원 미션 어때용? 아 빡센데?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진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게 메타 중에 볼드모트 메타라고 뱀의 언어로 말하는 법이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소통하니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해요 노노노노노노 소통하셔 조 해 하지 소통하 하지 흰사 하히 내 희름 접 해 환 혹은 화나나 호눌밥 점심 해 김치 볶음 밥 먹고 서부회 히 스테이크 핸 치즈에 해 베이 컨 넣어 먹 헛 서 흥 할차게 먹 헛 지 호 사 삼 히 힐 형 주쇼 나는 한글 고수야 왜죠? 그냥 액기스만 좀 모으면 되지 않을까요? 고? 오케이 시작 날 시험에 들케 하지 마라 뭐야 왓짱무의 하신양이 됐어 이제 왓짱무 하신양이 이끌어버린다 다크 처 다크 처 시발놈아 스읍 알켓 서 조은 정보 감사해요 시발놈아 나 생칵 외로 퀘? 잘하네 이컨 코수에 영 여크? 담양 아 나 아직 너 못 잊었어 이 퀄 함정 이라고 보낸 큰 카 의림없는 소리 드려 6, 7, 5, 4, 3, 2, 1, 0! 주시오. 언어의 마술사, 언어 고수, 언어 본좌, 와나나에게 이런 미션은 너무나 쉬웠다는 거.